네 오랜만에 PRS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은 아니죠 그냥 PRS에서 할로우바디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거죠 네 PRS SE 이제는 뭐 여러분들 SE 시리즈 뉴 SE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다들 익숙해지셨을 텐데 예전 SE처럼 그냥 SE가 강조된 게 아니고 폴리드 스미스의 시그니처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퀄리티업 가격 상승이 살짝 있었던 그 뉴 SE 시리즈에 이제는 저희가 할로우바디를 오늘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로우바디 저희가 2시간 연속으로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목재 스펙업이 조금 된 할로우바디2라는 모델이고요 오늘은 할로우바디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권속가 기준으로 197만 5천원 다음 시간에 222만 5천원 해서 20% 할인가 적용된 실 판매가가 158만원 178만원 이런 식으로 100만원대 중후반 약간 뭐 PRS SE가 100만원대 초중반에 지금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거보다 살짝 높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뭐 재규어나 재즈마스터 같이 뭔가 하려는 이름을 뭐 쟀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잘못 진 것도 있지만 이름이 너무 단순해요 그 자체죠 이름 자체가 그냥 할로우바디인데 할로우바디예요 할로우바디 스탠다드 너무 생각을 안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진짜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솔리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SE 솔리드 PRS SE 솔리드 다 솔리드이기 때문에 할로우바디 스탠다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탠다드가 일단은 뭐 세미할로우 이런 거 아니고 풀할로우인데 진짜 할로우네 네 그냥 풀할로우인데 저희가 딱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PRS 사운드와 좀 다른 영역의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전장 98cm 무게는 2.81kg 두께는 옆에서 요 딱 그 면만 봤을 때는 43cm인데 아래 위로 네 아체가 있기 때문에 55mm가 나옵니다 조감으로 보면 네 한 그 정도 나오고 되게 은근히 뚱뚱해요 뚱뚱해요 네 12프레띠 뚤레는 78mm로 넷감도 역시 두툼한 편이고요 탑에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호가니 넥에도 역시 마호가니 와이드 팬 넥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넓고 두툼한 손맛이 좀 센 그런 넷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튜너고요 그 다음에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은 네 635mm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22프레까지 있고요 픽업은 5815 픽업인데 5815S 픽업 두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톤 컨트롤 그리고 3위 픽업 셀렉터 있고요 PRS 어저스터블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웹어라운드로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프렛 프렛보드 인네이의 새가 멋지게 날아가고 있고 저 끝머리로 가면은 뭐 무슨 이상한 게 날아다니죠 네 너구리 같은 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시간으로 갔을 때 실제로 달라지는 거는 이제 뭐 탑에 이제 베벨드 메이플 탑 올라가고 미들의 마호가니 뒤쪽에 뭐 백에도 메이플 비니오의 메이플 약간 목재가 조금 바뀌고 좀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그냥 기존의 SE의 솔리드 기타들 사운드를 우리가 워낙에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할로우바디에서는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따가 톤도 줄이고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 좀 들어보고요 지금은 제로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어느정도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울림을 가지고 있죠 꽤 많이 울리네요 얇은 바디인데도 꽤 많이 울려요 지금 샌더 트윈리버룹에다 연결해놨고요 음 P.O.P. 일단 출력도 상당히 강하고요 만만치 않아요. 적어도 기어들어가는 출력은 아니에요. 일반 솔리드보다 더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. 더 중고음이 꽉 차 있네요. 이렇게 훅 밀고 나오면서 공간감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요. 레드라그를 한번 껴 볼게요. 사운드가 강렬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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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세네요. 그냥 안에가 빈 락기타인데요. 가벼운 락기타. 사운드가 강렬하죠. 개인이 7인데? 사운드가 강렬하죠. 사운드가 강렬하죠. 2. 2. 이게 뭐야? 아니 뭐지? 아... 헬로우바디에요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면 팬더에다가 클린톤에다가 공간감을 좀 많이 집어넣고 톤 깎아서 몽글몽글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재즈한 느낌 오 이런 느낌 확실히 울림이 밀고 나오는게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톤을 다 날려볼게요 오! 한 1, 2정도만 살짝 들어도 바로 그 중간 살짝만 맞추고 제로 나뉘게 그 정도? 오 이런 느낌으로 오 요거 의외의 범용성 오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뭐 요런 할로우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몽글몽글하고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도 내주는데 뭐 게임 울리면 완전 강력한 게임 원래 할로우바디에 개인두면 삐이하고 하울링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아까 레드라스 딱 밟았을 때 그냥 락기타 같은 느낌 그 빈 공간 하나도 없고 꽉 차갖고 아까 우리 그 약간 몽글몽글 톤으로 해가지고 요거 살짝 한 바퀴 돌려보고 락킹한 톤으로 바꿔서 두개 해볼게요 좋다 좋다 자 몽글몽글로 일단 먼저 오 이런 느낌 자 A 마이너 마이너의 오더지능 오더권지능으로 가볼게요 파악 마이너의 오더지능 마이너의 오더지능 마이너의 오더지능 4 근데 사실 얘가 은근히 진짜 락기타라서 그냥 아예 그냥 조지는 사운드로 한번 해볼까요? 그러죠 막 네 E마이너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Watch out 오, 마지막에 지금 살짝 그 하울링이 살짝 나왔는데 오, 이거 되게 매력적인 느낌의 슈퍼 할로우 그렇군요. PRS 할로우 괜찮네요 뭔가 되게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폴스 기타 말고 이게 제일 화끈한 것 같습니다 진짜 화끈하네요. 진짜 의외의 이 화끈함 하여튼 처음보는 어떻게 보면 SE에서는 처음보는 할로우인데 상당히 사운드 강렬했고요 이 사람들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데 그럼 더 락킹하다는 얘기 아니야? 할로우바디2인데 이거 뭐지? 네, 그렇습니다. 의외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할로우바디 선생님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할로우바디?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할로우바디? 물음표가 빠진 것 같아요 아, 물음표가 있었어야 된다? 할로우바디? 알겠습니다 반전이 소프트 기타가 할로우 아니고 할로우드 아니야? 할로우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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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야, 저 이름 저기 할로우로 해 이랬는데 할로우로? 아, 잘못 받았을 느낌 할로우바디 할로우바디 이상한 기타야 이거 뭐야 이거 아, 이거 재밌네요 근데 아니, 사운드가 저놈꾼은 모르는데 멋있어 사운드가 웅장해요 뭔 기타는 되는 거지? 네, 99 의외의 고득점 진짜 이거 뭐 생각도 안 하다가 아니, 근데 사운드가 멋있거든요 네, 화려하고 꽉 차고 막 그리고 되게 은근히 범용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꽤나 화려한 거가 네, 높아요 있어요 아주 장점이 명확한 기타 원래 할로우바디 사면은 범용성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, 그거 하려고 사는 건데 근데 물 락킹하는 사운드가 자, 오늘 할로우바디 스탠다드 했고요 다음 시간에 할로우바디 2 얼마나 핫할지 할로우바디인 척하는 할로우바디가 좋고 다음 시간에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의 할로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로우가 아니다 뭐 이런 거가 네,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완전히 확실히 있네 네, 다음 시간에 할로우드, 아니 할로우드가 아니고 자꾸 할로우드 할로우드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,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악기 사기 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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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키 치료 세세요 아기 사무카수 꾹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요